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나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문수복이다 나는 공순이다 아마 이렇게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공순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굉장한 자긍심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한다 그리고 그거를 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공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마 어렸을 때서부터 산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구민학교 때 산수를 잘했고 즐거웠고 중학교 때도 아마 수학을 하면서 내가 이걸 잘한다 그 다음에는 근데 제가 외우는 걸 참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고 외우는 걸 못해서 의대는 아닌데 그런데도 수학 과목이 굉장히 재밌어서 자연스럽게 이과를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근데 이제는 생각해보면 문과의 많은 과목들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기초가 필요한 전공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보면 문과의 이러이런 것도 참 잘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흑백 논리로 수학 잘하면 이과 못하면 문과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실은 이과반들이 고등학교에 훨씬 많아진 걸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실은 여성과학자가 그렇게 적은지를 몰랐어요 주변에 없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80년대 70년대에는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여성으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문과도 많지 않고 이과도 많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 하면 된다 쉽게 생각했는데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어휴 이렇게 없구나 근데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실은 어문학계열 빼놓고는 문과에도 여성의 진출이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는 거가 어려웠다 그냥 즐거웠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이 반대하고 그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진학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딱히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산학이란 분야는 21세기에는 아마 21세기의 기초 소양교육이 돼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전산학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컴퓨터를 다룬다라는 과목이었어요 80년대 제가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는 학과 이름도 전자계산기공학과 그래서 니네는 계산기 만든 대로구나 컴퓨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이름 나도 별로다 참 그러다가 이제 그게 컴퓨터공학과로 바뀌었고 또 많은 대학에서는 전산학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전산학이란 분야는 실은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가공하고 표현하는 모든 그 과정을 책임져야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광범화하고 그 다음에는 21세기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능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회사의 그런 업무 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 소양 교육이 꼭 되어야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신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대학원 진학할 때가 제일 이렇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카이스트 전산학부에는 60분 가까운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대학의 단대 수준이고 거의 전산학의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교수님이 제가 입학했을 때 다섯 분, 여섯 분, 졸업할 때 일곱 분 그래서 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분야를 다르시고 그래서 교수님도 전공 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고 그냥 챕터 챕터 매일매일 드라마 작가들처럼 한 에피소드 써서 뭐 이렇게 극본들이 그렇게 공부하신다고 푸념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 때는 실은 전산학의 전 범위를 다양하게 배우지를 제가 학부도 할 때 못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쪽에 계셨던 저희 석사지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인자하시고 또 그 연구실에 또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학부 때는 랩 소개,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절대 없었어요 그냥 어떤 교수님과 이름 듣고 대충, 죄송하지만 대충 갔던 것 같아요 대충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소위 채팅창이 가능해서 서울대 공대 실험실에 채팅방을 열어놨더니 그 본부 전산실에서 누가 저한테 채팅을 하고 이랬던 게 되게 놀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나 모르는 사람인데 채팅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하네 그때 아마 무슨 계절학기 강좌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그 설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경험이어서 계속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쪽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에 그때는 미니 슈퍼컴이라고 해야 되나 플러피 디스크 10개 갈아 끼면서 PC를 켜야 돼요 켜놓고 퇴근할 때 플러피 10장 바꿔 끼면서 또 셧다운 시켜놓고 퇴근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서울대 그때 그래도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88년이죠 88년, 89년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전산과에는 그때 VEX 750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지금 핸드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컴퓨터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터미날들이 여러 개 붙어 있어서 각 방마다 터미널이 하나씩 정도 들어갔었던가 그래서 그 터미널과 또 본부에도 VEX가 몇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VEX 간의 인터넷 통신이 가능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하면 아마 일반인들은 그냥 뭔가 다르다 그 다음엔 뭔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보안과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양자 컴퓨팅의 개념 자체는 실은 굉장히 물리학적인 거라서 저도 100%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컴퓨터로는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연산을 양자 컴퓨팅에서는 해낼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양자 컴퓨팅에서 할 수 있는 연산이 모든 연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인텔에서 만드는 CPU라는 중앙 연산 장치 그거는 범용이에요 그래서 더샘 뺄샘도 하고 곱샘 나누샘도 하고 소인수분해 또 결국은 그런 연산에 최적화돼서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는 범용 장비인데 양자 컴퓨터는 현재로서는 특화된 연산을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양자 내성 암호 방식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팅에서 잘하는 연산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보안 암호 알고리즘들을 고안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미국 주도로 표준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준화가 돼서 기존에 있는 보안 알고리즘들을 대체를 하면 또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자 내성 암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양자 컴퓨팅이 또 그 내성 암호들에 사용되는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몇몇 분들은 보안 암호에 걸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보통 더샘 뺄샘을 하는 데는 1초 걸린다 근데 암호화 하는 데는 10초 걸린다 보통 암호화를 하는 데는 연산이 복잡해서 그냥 헬로우랑 안녕하세요라는 거를 보내는데 10초 걸린, 1초 걸린다 했을 때 안녕하세요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데는 10초, 20초 이렇게 걸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하는 연산은 그거를 이제 다시 암호화된 거를 풀어내는데 암호를 풀어내는 데는 실은 100년이 걸린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100년 동안 쓰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암호화가 되는 거거든요 암호화하는 데 시간이 10초, 10배, 20배 걸리는데 그거를 암호를 푸는 데는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비현실적인 양의 연산이 필요한 건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시 10초 단위로 내려놓겠다는 건데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서 양자 컴퓨팅으로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공산과학 소설 트래블링 세일즈맨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게 가상으로 수학자들이 지금 100년 걸리는 연산이 필요한 거가 10초 안에 되는 방법을 발견을 해서 전 세계가 준비를 못하고 전 세계의 은행, 온라인 뱅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호화 기술에 기반 의존을 하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뚫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사람이 그냥 조용히 기찻길 위로 떠나는 게 그 다큐 영화의 엔딩인데 그거는 공상과학에 조금은 가깝고요 현실적으로는 양자 내성 암호가 지금 개발되고 표준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2000년대에서부터 한 10년 정도를 10년, 15년 정도를 온라인 소셜미디아 분석을 하면서 페이스북도 정말 오래전부터 쓰기 시작했고 트위터도 쓰고 실은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학생들이 어디서 아는지 모르겠는 굉장히 고급된 정보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정보전이다 그러는데 학생과 교수의 차이도 정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교수는 학회도 많이 가고 주소 들은 것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 하면 나는 아이요 우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게 전자신문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전문 잡지에 나오는 내용도 아닌데 굉장히 좋은 내용의 얘기를 미팅 때 하니까 너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니 했더니 블로그에서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를 시작을 하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은 학생들이 트위터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트위터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도 가봤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그만 쓰기 시작한 게 한 3, 4년 벌써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사용을 하는 10대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작년 가을에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그런 소셜미디아의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든 보완을 해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메타버스가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그러니까 일단은 느려요 일단은 느려서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2000 이제 한 6년, 7년에 학생들이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2004년쯤에 피크를 치다가 그래서 그때도 학생들한테 너네 왜 요새는 싸이월드 안 써 그래도 느려서 그런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느리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버추얼 투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미술관, 박물관에서도 이제 3D 투어 이런 거를 하고 직접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카메라를 조작해서 보고 싶은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늘 카메라 조작이 어려워서 천장을 보고 가고 바닥을 보고 가고 양옆을 보게끔 카메라 조작도 어렵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한계는 극복이 될 거예요 극복이 되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서 느끼는 이런 감정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동영상과 3D 투어를 내가 직접 하는 3D 투어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잘 만들어진 동영상을 선호할 것 같다는 게 오늘의 얘기인데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발전이 되실지는 저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계속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떤 건지를 알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한 친구들하고 전화로 수다 떨 시간도 없는데 메타버스에 가서 뭘 할 시간이 없다는 거 온라인에서의 그 공허함을 그냥 친구 마주보고 떠드는 거하고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에 자라서 그런지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그 감성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우리가 원하는 감성이 여태까지는 기술이 신기하고 좋고 그런데 페이스북도 한 4, 5년 하다가 주변에서도 많이 좀 나오세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자랑질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뭘 했다? 이것도 올리면 카우스 강연을 했다 이게 자랑이거든요 다른 친구들 같은 분야에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 난 아직 카우스 강연 못 해봤는데 넌 했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누구랑 밥을 먹었어 그걸 올려? 그러면 쟤는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했을까? 이런 것들 결국은 모든 소통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거가 굉장히 네거티브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는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프로필 사진에 목숨을 걸고 그런 것들이 그 미디어가 주는 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자각을 하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담배 회사들이 예전에는 담배가 굉장히 멋있고 멋있고 그 다음에는 좋은 거라고 이렇게 했지만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폐에 그런 연구 결과를 담배 회사들이 속여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에 부정적인 부분은 가려져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기술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온라인 공연, 케이팝 공연 같은 거는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같은 기술들은 즐거운 오락이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많지만 마찬가지로 거기서의 어떤 그런 초중고생들의 그런 사회 적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자로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카오스 강연은 제가 예전부터 말을 많이 들었고 과학의 대중화라는 거를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그런 과학의 대중화를 통해서 저도 배운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카오스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일단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보 교육이라는 게 제가 오늘 강연 끝머리에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쓰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알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에서 정보 교육을 너무 안 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RNA, DNA가 없거나 그게 아직은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광합성 사이클만 배우고 그랬는데 그래도 원자가 뭔지 분자가 뭔지 이런 원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인들한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 윈도우, 윈도우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혀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오늘 강연은 하이 레벨로 하면서 전공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공 얘기에 용어가 하나 또 소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서론이 길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오늘은 제가 네트워크 쟁이 공순이로서 네트워크 쟁이다 보니까 인터넷의 진화, 변화 그리고 오늘날은 인터넷 얘기보다는 데이터 센터 얘기를 왜 많이 하게 되나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네트워킹 문제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마 오늘 제가 발표를 하는데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시대에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하고 전산학 강의를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인공지능 없이도 전산학에 인공지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모든 인프라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은 네트워크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인터넷이 어떻게 통신망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터넷이 지금은 어디에 와 있고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이제는 데이터 센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싶은 연구는 제가 네트워크 쟁이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망에서의 그런 네트워크의 기능이 또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초고성능의 망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장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연구도 좋지만 늘 연구는 학교에서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늘 학교에서는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못해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쓸만해 이렇게 됐던 거라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어지간한 통신망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네트워크 통신 그 다음에 그런 네트워크 기술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 부분은 굉장히 남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는 그런 분야를 계속 꾸준하게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는 살짝만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같이 응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함께 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